페스틸사의 도미노 제품 상품 설명드리겠습니다. 모델은 도미노 DF500 Q 플러스 기본 상품입니다. 열어보겠습니다. 기본 제품 구성품입니다. 브로셔 들어가 있구요. 코드선 핀 본체 다음 가이드 그리고 품질 보증서까지 있습니다. 품질 보증서는 국내 정식 수입품에 대해서만 품질 보증서가 나가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그 위에 집을 다시 시작하는 기본 구성품에는 5mm짜리 5mm짜리 날만 기본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외의 사이즈 날들은 전부 옵션으로 추가 구매하셔야 되는 상품입니다. 추가 구매하셔야 되는 옵션 상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이건 한 세트로 나오는 겁니다. 세트에는 날 기본 구성품 들어있구요. 크기별 핀 규격별로 들어있습니다. 총 6가지 사이즈입니다. 총 6가지 사이즈 입니다. 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